여드름 흉터 없이 깔끔하게 짜는 방법 요즘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여드름 흉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요. 여드름을 짜는 방법은 잘못하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. 여드름을 깔끔하게 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억지로 짜지 말기 여드름을 짜려고 너무 세게 짜면 피부가 손상을 입어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. 여드름이 자연스럽게 빨리 빼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 둘째, 손을 깨끗하게 세정해주세요. 손에 있는 불순물이 여드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세정이 중요해요.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고 건조한 후 여드름을 짜세요. 셋째,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두기 여드름을 짜기 전에 스팀타올로 여드름 주변에 피부가 부드럽고 열이 퍼져무공을 열어주기 때문에 여드름 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넷째, 살균된 면봉이나 화장솜을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하면 여드름을 압출할 때 피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여드름 주변 피부가 감염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. 다섯째, 여드름 짠 후에 적절한 관리를 해주세요. 여드름을 깨끗하게 짠 후에는 적당한 치료 크림이나 진정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. 이렇게 하면 흉터가 덜 생길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여드름은 세세하게 관리해야 흉터 없이 깔끔하게 짤 수 있어요. 억지로 짜지 말고 세정된 손으로 부드럽게 짜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조려주고 면봉이나 화장솜을 쓰며 적절한 관리 후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해요.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여드름을 짜는 것에 대해 신중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